대전과 세종, 충남의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천여 명 줄어든 8178명을 기록하며 다시 1만 명대 아래로 내려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대전에서는 전날보다 880여 명 줄어 3,005명이 신규 확진됐고 충남에서도 어제보다 860여 명 감소한 4,378명, 세종에서도 795명이 확진됐습니다.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첫날인 지난 18일, 4,614명을 보인 이후 줄곧 1만 명대를 유지해 왔습니다.